내 손 잡아줄래요 아 뭐야 재욱이형 아 나 재욱이형 사람 사람도 비옵션 만드시려고 하시네 아 진짜 아 나 지금 화 오지게 나네 아 뒤져따리 아 나 살다살다 이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무슨 아니 도란 뭐야 진짜로 어? 아니 도란 뭐예요 아니 도란이랑 함께 갈게요 아니 어디까지 나를 추락 시키려고 하는 거야 어 자 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연판은 뭐 문제없어요 연판은 뭐 그래도 결대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가 뭐 방금 뭐 테란전 뭐 쳐발리긴 했지만 테란전 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? 어? 아니 또 익명테란 따라서 배럭 더블 하시네 참 애ид 눈이 없네 아 나 내가 어 아니 잠깐만 입구만 켜있네 아~~나 그 녀석을 만나려면 나 도란부터 넘어서라 아니 어 일단 도란 깔끔하게 잡고 레더 점수 좀 올리고 가겠습니다 아 화나네요 다이언트 킬러 차제역 아니고 그 도대역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아이고야 뭐야 어 뭐야! 아 제육이 형 사람 너무 샷이네 이게 뭐야 이게? 이게 뭐냐 이거 뭐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아씨 뭐야 고으세요 포기 왕쌈 곧 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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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니 왜 요길 때리는 거야 탱크가 지금 넥서스 때리고 있는데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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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웨어 님 세게 나나 나 있다 길주가 경차러 가라 45만 4542 님 세게 나나 나 있다 이 정도면 익명태란보다 그냥 윤처리가 문제 아니냐 온라인만 잘한다는 운명을 벗기 위해 온라인도 못하기로 한 길주기 어 확실히 발전속도가 다르긴 하는구만 어 침묵 님 세게 나나 나 있다 도라는 전쟁 인밸런스 아니었냐 난 또 익태가 진짜라는 줄 알았네 또 익태가 진짜라는 줄 알았네 또 익태가 진짜라는 줄 알았네 또 익태가 아 아십습니다 어 아니 이 실명테라는 이거 배치가 아쉽구만? 어? 이 실명태란 이거 뱅크 배치가 매우 아쉬워 뭐?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오 야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나당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아아 본진으로 제가볼까아 탈락 맞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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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야야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왜 맺는거야? 오우 오우 태우고 윗도로 내려가고 내리고 때리고 태우고 내리고 걸쳐잡고 태우고 어 암마당가서 내리고 태우고 어 어 야야야 야 뭐야 아 나 진짜 아 나 질러 떨궜는데 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아 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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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